45. 이 네페시의 빛은 아시아의 세계, 수준에 있는 성결의 무생물빛으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용의 광물적 욕망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46. 이 성결에 대한 가벼운 욕망의 수준에서는 그 빛나는 빛이 물리적 세상의 광물무생물들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움직임은 관찰되지만 세부사항은 식별할 수 없습니다. 47. 지구 전체가 좌절하지만 개별 암석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48. 이 수준에서 받는 영적인 비대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49. 그리고 비록 613개의 영적인 신체 부분, 영적인 사람의 이익지만, 그것은 받는 쾌락의 613가지 다른 뉘앙스입니다. 49. 여전히 다른 측면은 감지되지 않고 넓은 빛, 기쁨만 인식되고 세부사항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46. 비록 모든 세피로트가 경거람에도 불구하고 아담 카드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세피라, 캐털과 아시아의 말쿠트 마지막 단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7. 세피로트는 빛들과 그릇들의 조합이고, 세피로트 안의 빛들은 완전한 신성이지만, 그릇들은 그 각각 하위 3단계들인 브리아, 예츠라와 아시아의 캐털, 크오크마, 비나, 키페렛, 말쿠트, KCHBTN, 카크부톰로 알려져 있으며, 신성이 아니라 에인소프의 빛을 숨기는 덮개를 나타내며 받는 사람의 순수성을 기준으로 수용의 능력에 비례하는 양을 할당합니다. 48. 이러한 관점에서 빛은 하나이지만 네페시, 노아크, 네샤마, 카야 및 예키다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러한 빛들을 표현합니다. 48. 빛은 그릇, 욕망들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49. 말쿠트는 에인소프의 빛의 가장 많은 양을 숨기고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빛의 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덕에 제한된 욕망, 광물적 욕망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며, 49. 그 빛을 네페시의 빛이라고 합니다. 49. 키페르의 그릇, 욕망들은 더 순수하고 더 높은 품질이 빛들을 전달합니다. 49. 이 그릇들은 식물 그릇들이라고 하며, 그 빛은 노아크의 빛입니다. 50. 비나의 그릇은 순수함을 더했으며, 더 높은 품질이 빛을 전달합니다. 50. 그 그릇들을 동물의 그릇, 욕망이라고 하고, 그 빛을 네샤마의 빛이라고 합니다. 50. 크오크마의 그릇은 다른 것들보다 깨끗합니다. 51. 이 그릇을 마락이라고 하며, 이 그릇에 담긴 빛을 카야의 빛이라고 합니다. 52. 이 빛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47. 언급했던 것처럼, 올바른 의도 없이도 토라와 미츠봇을 통해 완전한 영적 레벨의 네페시 측면을 성취하면, 그 레벨 안에서, 그 다음 단계인 노아크 빛의 포인트를 이미 찾을 수 있습니다. 51. 그리고 사람이 노력하고, 올바른 의도로 토라와 미츠봇을 수행하고, 식물 수준으로 알려진 다음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욕망들을 정화하려 움직일 때 그는 노아크 단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한 포인트로부터 완전한 수준, 팔수프, 으로 변형시킵니다. 51. 올바른 의도로 284가지의 긍정적인 미츠봇을 수행하고, 365개의 부정적인 미츠봇을 삼가함으로써, 그 한 점은 영적 수준 전체로 확장되어 완전한 613 영점 몸을 포함합니다. 51.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아시아 세계의 티페렛이라고 알려진 영적 식물 레벨을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52. 이 수준은 에인소프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의로와 그의 빛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물성 수준에 일치합니다. 53. 그리고 티페렛 수준의 모든 개별 부분은 광물, 식물 및 동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거룩한 식물로 알려진 이 완전한 영적 수준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4. 이것은 움직이는 부분이 다양한 물리적 채소와 유사함으로, 이 단계의 영적인 빛도 613 영체의 다양한 영적, 부분, 욕망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55. 이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네샤마의 빛의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48. 그리고 토라와 미츠보트의 비밀,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통해 그는 그 안에 있는 동물적 욕망을 정화합니다. 55. 그리고 이 비밀들에 대한 분별력에 따라 그는 284개의 영적 기관과 365개의 영적의 힘줄을 둘러싸는 영적 수준으로 알려진 네샤마의 지점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55. 이 과정이 끝나면 단순한 점으로 시작된 것이 완전한 팔수프,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며, 그 사람은 아시아 세계의 비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55. 이 수준의 욕망은 이전의 티페렛과 말코트의 그릇, 욕망 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순수하고, 네샤마의 빛으로 알려진 에인소프로부터 매우 강렬한 빛을 전달합니다. 55. 그리고 아시아의 세계에서 이 비나 수준의 모든 특정 광물, 식물 및 동물적 욕구는 개인이 비나의 세피라로부터 완전한 빛,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55. 거룩한 동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그 초점이 사람의 광물, 미친물성 욕망보다 더 가난 동물적 욕망을 정화시키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55. 그리고 동물이 무리를 떠나 자신만의 특정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팔수프의 단계를 이루기까지 이 단계에서도 빛이 자신의 613개의 뚜렷한 영적 신체 부위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느낍니다. 55. 그리고 동물이 무리를 주로 이루기까지 이 단계에서 색상의 베이버pus을 이루기까지 이 단계에서 색상의 눈이 있습니다. 55. 요거의 용서 Zhu da. 55. 그리고 동물이 너무 많은 틈이이 있는 것 같아요. 55. 그리고 동물이 목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